이 토끼 이틀 전에 본 토끼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이게 얘가 수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 지쳤나? 여기 빠져서 못나오고 있는거라 지금 근데 이제 하도 지쳤는가? 배고프냐? 지쳤는가? 이게 나를 보고 도망도 안가네 이틀 전에는 막 도망다녀서 못잡았는데 이게 꺼내줘야 되겠다 너 내려가면 도망갈꺼지? 도망갈꺼야? 도망가면 내가 꺼내줄게 도망가면 내가 꺼내줄게 내려왔다 가지마 도망가도 돼 이리와 꺼내줄게 이틀 전에 봤잖아 야 산뚝이 치고는 너무 조용한데 근데 색깔은 또 이틀 전하고 색깔이 약간 다르다 다른데인가? 또 절이 올라갔네 또 절이 올라갔네 길을 몰랐구나 이리 계속 올라가다보면 계속 올라가다보면 빠져나갈수 있을거 같은데 가 올라가 또 내려가면 어쩌나 아이고 아 잡았다 야 야 어디다 풀어져야되냐 그 또 들어가지 말고 저리 가 가 저 멀리 가 저 산으로 올라가 얘가 완전히 지쳤구나 자 가자 가자 저리 가라 자 가 저 풀있네 풀 아 이거 몰라카노 야 내가 너 구해줬잖아 풀 먹어 풀 자 오우 물락한다 이제 구해줬띠 야 이게 살아있네 잘살겠다니 다음에 오보자